여긴 해 부국사 또는 황의사 구축목탕 내가 실패할 환굴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 이 말을 한지도 벌써 2년이 세월이 지나 시간은 우사인보다 훨씬 빠른 것만 같아 빨라빨라빨라 시간은 항상 나 기다려줄 줄 알았지만 미쳐나 새끼란 거들듯 보지도 않는 걸 잘하잖아 누구보다 금면 성실했다고 나는 좀 생각해 왔던 김긴병 속같이 매일이 니나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남들 정박탈 때 낫는 엇박이라고 하기보다 그저 귀찮아서 레이백 막 쭉 늘어뜨린 담요 가라처럼 늘어나버린 박자를 뒤늦게 와서 마무리 짓는 수정을 지은 상태로 지금도 이어가는 중이 됐고 내 친구 한명은 외로움 달래준 상대가 필요해서 며칠 전까지 내가 짓담할 때도 옆에서 알아서 거두를 주며 마치 자기가 더 할 말이 많은 듯께 대한 심해하며 손가락질 했었는데 막상 씨가 외로운 이 개한테 달려가더라고 건우가 말하기를 그 새끼는 박씨 같아서 멀리하는 게 좋다고 샤피 나도 외로워서 서로가 자차이 반이라고 일맥 상통이 예쁜 친구는 아니란 걸 선그어 여기는 불곡사 또는 황유사 9층 목탑 내가 집회할 확률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 이 말은 한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 시간 후사인보다 훨씬 빠른 것만 같아 에이 Fuckin' bitch man I'm an adult there I'm nothing to be afraid of 나는 존나 당당하기에 그 당당함은 한 애를 받고 잘못된 거 깨달았을 때 너무 늦었던 거지 내 또 왔지 색은 black 누가 그래 인생에 파는 대학 가는 게 값어치를 올리는 거 what? 다시 질문할게 돼 여긴 안보인 내 비전 친구들 다 티쳐 왈때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내 앰비션을 리전으로 만들고 리콘 한계야 조금씩 만들고 조립하기 시작했지 또 내려는 비전 내 갓길은 내가 알아서 왜 존재의 이유는 너와 내가 닮았어 That Fuck you bitch I'm the making up 내 차이점은 분명이지 너와 나의 현실과 미래 사이 여기 내 불곡사 또는 황유사 9층 목탑 내가 집회한 확률은 있어도 패배 높다 이 말은 한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 시간 후 사인보다 훨씬 빠른 것만 같아 여기는 불곡사